역시 이거 열어놓으면 아무나 와가지고 꽂아가지고 쓰면 돼서 요렇게 약간 대각선 라이드로 해서 요렇게 쭉 깔려고 우리가 이쪽으로 할게 어차피 너희는 내일 있어 여기 있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그냥 안 넣어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집에서 파란색 가열을 하면 되는 건가? 그냥 200도씨로 예열했다가 아 6호예요? 예, 예, 예 크죠, 꽤 연결 안 된 거네? 응, 연결해야 돼 하나요? 됐지, 이젠 잘 사가도 되지 어 어 아빠들 들어갈 때 어쩌면 싫은지 아니, 아셔도 돼 우리가 캠핑장에 가수 한 명을 초청한 거 같아 여기 분위기가 완전 그대로 이렇게 메인 홀 같아 여기 있다가 딱 오니까 여기 메인 홀 같아 오, 올라가는데 온도가 거의 200도 가까이 올라갔어 오빠 어디다 하지? 저 동생이 나뭇꽂이를 같이 보내줬는데 나뭇꽂이에다가 응 왜 나뭇꽂이를 줬을까 오는구만 응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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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기 해 주신 이거 양고기 꼬치 만들어라 나뭇이라 오 뭐가 이렇게 많아? 그래, 많네 이거는 그냥 갈비가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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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갈비네 이거는 갈비 양갈비 이것도 양갈비네 엄청 맛있겠다 이거는 약간 꼬치형이네 얘는 꼬치 조각조각 나이 이거는 아, 전에 이거 이거 했던 건가? 갈비 이게 양갈비야 이게 양갈비 오늘 양갈비 제대로 먹어보겠네요 우위별로 오 램스카이 오 우리 삼촌 좋아요 아, 그렇지 이 키위를 넣으면 그냥 과일을 구울 거야? 어 아, 그래 원래는 숯으로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가스로 나온 거는 최근에 이게 신제품인가봐요 아, 그래? 외버라고 이쪽에서 좀 유명한 것 같아 외버 그릴이 유명해요? 외버 그릴이 유명해요? 이게 보니까 뭐 가족형 단위로 아, 그래? 캠핑으로도 괜찮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전원주택에서도 괜찮을 거 같아 돌리고 오케이 그런 거 아, 그래 이 배고파 이럴 때 아, 아직 이거 언제 찍었대? 하는 그런 거 많죠? 됐다 아이고 고생했네 고생하십니다 손 닦으십시오 이거를 반은 옆구리라고 이거를 골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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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집게가지고 코를 자극하는 냄새 아직도 배 안고프세요? 아 이젠 좀 시내고 왔어요 하하하하하 그렇지 다 지워야 되는데 이거를 이게 양갈비 양갈비하고 새우 이거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갈비 모르세요? 이렇게 둘이? 모르셔야 되나요? 연기가 이쪽에도 좀 열어야 될 거 같아 봐봐 와 고기 지대로네 여러개 아 다 이게 다 철이 또 있나보더라고 요새는 그 차라리에요? 지금이 그 차라리인가? 중고 설정판 집만 넓었으면 완전 예술 완전 예술 다 됐다! 언니 다 됐어! 그 정도야? 한 캔 정도인데? 한 잔 치죠 얼굴이 빨개져요 다 같이 안녕 안녕 브라보 둘이 넘어가네 같이 가시니까 더 맛있네 요거는 뭔가요? 한 잔 요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죠? 백세즈랑 비슷합니다 한 모금 드셔보세요 네 한 모금 드셔보세요 빈게 맛있어요 달달하니 오 맛있다 하늘색 하늘색 오 맛있어? 고기 가득하네 여기가 이렇게 해줘 달걀이 쫙 뜯어지는데 이거? 아니 꼬치 꼬치? 꼬치 근데 세상은 불편하진 않아요 세상에 이런게 조금 더 익혀야되나? 난이 하나들고 야무지게 먹고 있는데 응 저희는 거의 안 먹으니까 저희는 안 먹었죠 어구 세우 equilib ninguém cher 새우 새우 재홍이 응 아무거나 주세요 빨리 주세요 흑링 흑링 후 푹 불러서 먹어 제가 또 야무지게 먹네 그러게 오바 엄청 심하지 않았나 봐 피가 아직 피가 줄어들어 아니야 피 아니야 이거는 익었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집에서 가족 행사 있었대요 가족들이 워낙 조용하니까 오바를 해려고 아주 조용해요 조용해 이렇게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맨날 추억 타격이에요 레몬 맞잖아요 레몬 좋아해요 톡톡 빨아먹네 갈비도 응 갈비를 찍고 잠깐 기다려 어디 찍어먹은 거자 바삭 안 뜯어져 너무 많이 찍어먹은 않았어요 라흔이도 양고기를 엄청 잘 먹는다 응 그때보다 더 잘 먹어요 다종일 캠핑점 때보다 그러니까 라흔이가 은근히 고기류를 좋아하더라 라흔이 고기를 좋아해요 맥주 까도 될까요? 아 예 응 아 자 역시 맥주는 응 소리를 먹는 거야 아 아 자 한잔하시죠 자 다같이 한잔 짠 짠 짠 오늘 또 즐겁게 오늘 또 즐겁게 아 그래서 너무 좋아요 갔어요 아 진짜 아유 실시간 들어왔잖아요 아 맞다 맞다 실시간 근데 아침 기억나요. 아침 다 기억나요. 기억나? 호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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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이브가 그거 봤구나. 아이, 고마워, 받아서. 호박주! 호박주! 태양도 호박주! 호박주! 이야, 피깍. 피깍이 좋습니다. 이거 저쪽으로 좀 옮겨줘. 응, 잠깐만. 이렇게 구워야겠다. 음... 자, 어디를 가면 돼? 잠깐만. 근데 평소에 아빠들은 다 오바예요, 오바. 어, 맞아. 아빠들은 오바, 오바쟁이들이야. 아, 뜨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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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오, 벌써 이거를. 벌써 나왔네. 호박주! 호박주! 오우. 아, 아까 그 꽃을. 응. 자. 나도요. 응. 여기 닦여. 응. 나 식사 중요할까? 나 수신아 살려줘. 나, 뜨거. 나? 응. 그 핸드폰에 유튜브에 아저씨 얼굴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았어? 이상하지 않았어? 우리는 모르죠. 우린 자주 막아가지고. 하하하하하. 우리 이틀 전에 나은이 생일날 소고기 뷔페 갔었거든요. 아, 좋았겠다. 고기 원없이 먹었는데 그런데 오늘 나은이 또 고기 엄청나게 먹네.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거야겠어. peak At the rate of looking for the speed from this month above NOW. pipes이 왔습니다. 여 되나? 왜 저 감사드립니다. whyre? い. 왜냐하면 안ARY practice 저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집에 왔습니다. 액션. 자 볶음밥 왔습니다 맛은 없지만 진짜 맛있겠는데요? 많이 먹으세요 나이가 이리와서 먹어! 너무 맛있다 그래 이 맛이야 이게 김치하고 참기름하고 들어갔는데 괜찮네 후다닥 후다닥 안 만드시네 후다닥 김이에요 고기는 더 이상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밥은 또 들어가네 고기 고기 먹어서 안 먹을 것 같은데 또 먹히네요 그러니까 뜨거운 먹방 후에 처참한 독렬했다 진짜 어지럽다 너무 많이 먹어서? 많이 먹었어요 막걸리 반 병? 이 정도? 근데 오늘은 그냥 뭐 될 것 같아 먹고 그냥 잘래 아니 아니 그거 나눠 마시면 될 것 같은데 따지마요 우리 몸 안 먹어 난 먹을게 내일 먹으면 좀 먹어 이거는 괜찮아 우리도 이게 다 안 먹어 맥주처럼 김 많이 빠져도 못 따네 좀 독한 건가? 아니 안독하지 말아요 안독해요 약간 맥세주 맛이랑 비슷하던데 맥세주 맛이랑 비슷하던데 자 한잔 드리셔 근데 둘 다 막 서로 집 생각해서 서로 싸우면 서로 싸우면 이게 음식이 다 남아 그니까 그래서 나는 알고 안 싸웠잖아 상의했잖아 우리 군대 즐기고 그랬는데 안되겠네 더 추억으로 때릴거야 여기에 내 밥이 있거든 이 풀 신사람 풀 우리 택배라는 풀이 아주 맛있다고 다 먹어볼까 상의에 또 다른 풀이 나 여기가 안 춥지? 아이고 나란다 아우 미친거 안 앉아 요즘에 나오는 게 20시간까지 거기에다가 가스를 넣어서 같이 가스가 없고 같이 달려왔는데 근데 이건 안 마우고 싶은데 신분해봐 힌트 줄까요? 이거야 이거 부탁했을때 뭐 이런거 아니야? 불려라 배가 꼬지면 이를 더부룩한 상태에서 잠자리 들리는게 조금 나 이거 알지도 모래 어? 꼬지지 않았어? 응? 해당대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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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